안산 파이팅! 안산 선수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오진혁 선수가 안산 선수 이후에 쏘게 될 텐데 오진혁 선수는 몇 점을 쏠 것 같습니까? 제가 10점 쏘고 오빠가 9점을 쏴서 슛오프 했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10 믿어봐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올림픽 슛오프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오올림픽 슛오프보다 하지만 심박수는 80대. 아 진짜요? 네 대단합니다. 내가 더 긴장돼. 안산 선수의 마지막 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분하게! 안산 선수의 80대. 옷의 80대. 딱 지켜주고. 안산의 마지막 활슈 당겨졌고요. 당겨졌고요. 좋아. 9점입니다. 9. 9. 9. 안산 9점. 8점. 막둥이 팀의 최종 스코어 76점. 오진혁 선수가 8점을 쏘면 동점이 되고요. 9점이나 10을 쏘면 캡틴 코리아의 우승입니다. 저는 오진혁 사부님이 마지막 활은 평화의 상징으로 하늘에 쐈으면 좋겠습니다. 10. 11. 감사합니다.